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이 코앞에 다가왔죠? 긴장이 좀 되시죠? 가슴이 뛰죠, 그죠? 긴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장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되고 있고 곧 합격이 앞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긴장이 되고 조조하고 불안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충분히 여러분들은 자질이 있다는 것이고 충분히 그동안 노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끈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준비함에서부터 이미 뭐냐면 멋진 소방관이 되는 것이고 또 끝까지 뭐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방관이 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물론 나의 돈을 벌이도 있지만 우리가 소방관 하는 목적은 원초적 목적은 뭐냐면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건 부차적 부분이고 그러면 남을 위해서 구조하고 남을 위해서 진압하고 구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고통은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시험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남아있는 기간 또 3일 남아있는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는 합격한다. 무조건 합격한다. 그러나 합격하기 위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조금만 더 노력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힘들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합격에 가까워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둡다는 말은 가장 어두운 날이 하루 중에서 언제나 알겠습니까? 햇득이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은 아 이제 합격이 곧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미 멋진 소방관이고 또한 앞으로도 더더욱더 멋진 소방관이 되실 분들입니다. 힘을 가지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멋진 소방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